자 지연이 A-15이네요 자 어제 했던거에요 아 아니네 태권네 자 시작해볼까요 얘는 어떤소리 얘는 어떤소리내나요 팍스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F A F 자 X가 내낸소리를 처음 가르쳐주죠 네 X는 세가지소리를 맡고있어요 X는 Z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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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O 두개에서 E X는 Z 크스 두개에서 크스 합쳐서 뜻은 뜻은 6이죠 6 쓰기 소리 6 이 녀석은 여겨 Y가 내는 소리도 처음 가르쳐 주네요 Y는 I하고 소리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 I는 내 이름으로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O였지 Y는 I E 짤막이야 K 짤막이 뭔지 설명해줄게 자 이거 알텐데 이건 뭐지 Yes Yes 이건 뭐지 S 그렇지 그치 얘가 E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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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표 소리 E 소리내고 S가 S 소리내면 S지 S 근데 이 앞에 이렇게 Y가 붙으면 Y가 짧은 막대기야 짧은 막대기 짧은 막대기 그래서 소리가 뭐가 되고 있어? Yes 가 되는거야. 자 얘 소리가 뭐지? 요요. 요요인데, 오우가 오우, 오, 아어 중에서 여기서는 오가 됐어. 오. 근데 와이가 뭐 중에서 아이, 이, 짤막. 와이가 가진 소리가 뭐라고요? 아이, 이, 짤막. 중에서 짤막이 됐어 짤막. 그래서 얘가 합쳐서 무슨 소리가 되고 있다? 요요. 요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X가 가진 소리, Y가 가진 소리 처음 소개시켜주고 있어. X는 뭐? 쥬그즈크스. 쥬그즈크스 뭐가 될라카노? 이런 말 들어봤지? 네? 쥬그즈크스 뭐가 될라카노?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쥬그즈크스 뭐가 될라카노? 모르는데. 못 들어봤어? 네. 말썽 많이 피우는 애들한테. 어른들이. 쥬그즈크스 뭐가 될라카노?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어, 지연이는 말 잘 듣는 나이구나. 선생님은 맨날 말썽 피워가지고. 쥬그즈크스 뭐가 될라카노? 이런 얘기 들었어. 쥬그즈크스. 쥬그즈크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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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 저거 커서 뭐가 될라그러냐? 이걸 경상도 사투리로 쥬그즈크스 뭐가 될라카노? 이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지연이는 착하구나. x는 뭐라고요? 쥬그즈크스. 쥬그즈크스. 오케이. y는 뭐라고요? i, e, 짤막. 그렇습니까? 새로운 걸 알려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고? 요요. 요요. 쓰는 방법은?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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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오오. 아, 어제데요. 오였는데. 짤막이 이렇게 붙었어요. 요요가 뒤었대요. 오케이. 계속해서. 쥬. 쥬. 쥬가 아니고. 양치할때처럼. e 해야 돼.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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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교하는거야. j는. 이. 소리를 내고. j가 내는 소리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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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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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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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도. 쥪이. 할 때. 이녀석은.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쌈지어 소리야. 이. 쥐. 하지만. z가 내는 소리는. e. 양치할때 e Кто repet할 것처럼 한 다음에. 이. 휴대폰 진동소리처럼. ray. 으라고요. 쥿 meus 이 connot해요. 쥮St 한국사람들이 말할 때 안 쓰는 소리야, 정도. 오케이, 그래서 Z는 항상 Z고 O는 항상 둘이 붙어있으면 그래서 합쳐서 Z. 입술이 동그랗게 되면 안 돼.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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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물원이라는 뜻이지? 공물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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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오케이, 네가 그냥 쥐처럼 울려. G가 아니고 Z야,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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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가 아니고 Z야 원래. Z. 오케이. 계속해서 얘가 소리는 하나, 넷, 하나, 셋, 하나인데 모여서 Water. Water. Water라고도 발음하지. 영국사람들은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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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사람들은 Water. Water. 입니다. 자, 오늘 또 W가 내는 소리 처음 알려주는 것 같은데 W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What? W는 우 소리 내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A는 뭐가 됐을까? O. 그렇지. O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Walk. T는 항상 T. O. R. 끝에 있는 ER은 R. 된다 했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Walk. Tar. R. OK. 그래서 W는 항상 U. O. A는 뭐 중에? O. A. A, A, R. 중에서? O. O. 그래서 합쳐서? Walk. T는 항상? T. T. E는? E. O. 중에서? O. 힘 빠져서? O. 여기서 힘 다 뺐어. R. T는 항상? R. R. 그래서 다 합쳐서?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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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E. R. OK. 소리? Water. 원래는 Water가 맞아. 근데 미국 영어를 발음하는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소리낼 때 힘든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Per. 힘을 쭉 빼버리면 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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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발음하려고 하다보니까 Water처럼 들리는데 원래도 Water야. 계속해서 Yellow. Yellow. OK. 그러면 얘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씩 일단 세 개. 세 개. 하나. 네 개. 관련돼. 어. E가 뭐가 됐을까? E. E가 E 됐을까?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A 됐을 것 같은데. Y는? 짤. 그렇지. 짤 막대지. 짤막. 짧은 막대기.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예. 예. 그 다음에 L, L은? 을.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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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예. 을. 예. 예. 자 L 할 때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윗니 밑에 가서 붙여서 을. 이런 소리 나는 거야. 예. 예. 멜롱멜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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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O는? 우. 우? 예. 오. 오. 오 됐고요. W는 항상? 우. 그래서 합쳐서? 예. 예. 을. 오.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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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예. 예. 옐로우. 예는? 오. 오. 합쳐서?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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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Y는? 뭐 중에? I, E 짤막. 중에서? 짤막. 짤막. 짤막이 됐고. E는? E, A, O. E, A, O. E.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예. 예. L, L은 항상? 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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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라우 오케이 그래서 하나, 셋, 하나 모여서 하나씩 에 에트 합쳐서 이는 뭐 중에 이, 에, 어 중에서 에 그래서 소리 쓰기 W E T 웨트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셋, 하나, 하나 네, 모여서 지브라 하나씩 Z E V R R A 합쳐서 지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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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얼룩말 얼룩말이죠 얼룩말 지브라 지브라 쓰기 E B R A 오케이 제브라 지브라 오케이 다 됐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펴주세요.